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쯤에 유튜브에다가 올리브영이랑 다이소 니플패치 리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또 다시 찾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2년 전 옛날 영상이다 보니까 그때랑 지금이랑은 정보가 좀 다를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2020년 버전 니플패치 리뷰 영상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다이소는 제외하고 이번에는 올리브영 랄라블라 롭스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니플패치 제품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역에 가서 올리브영 랄라블라 롭스를 돌면서 니플패치를 이렇게 총 4가지 종류를 구매를 해왔어요 이번에는 다 이런 스티커 타입 제품들만 구매를 해봤는데 이런 스티커 타입 제품들은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떼어낼 때 많이 아프거나 가려움증 이런 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실리콘 타입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 실리콘 타입도 영상 마지막 부분에 살짝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구매해온 이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올리브영 제품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올리브영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남성용이에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구매해서 써보자 해가지고 구매를 한 거고 이게 여성용입니다 사실 이 남성용 제품은 저는 여성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빨리 얘기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얘는 XTM 니플 밴드라고 써져 있는 제품이고 재질은 PVC 아쿠아 밴드 있죠 그런 매끈매끈한 방수가 약간 될 것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얘는 8세트에 4,000원이었고 특이한 게 이런 완전 투명한 타입이에요 그리고 밀착력이 엄청나게 좋고 접착력도 엄청나게 좋고 굉장히 진짜 딱 달라붙는 그런 타입인데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이게 일반적인 여성용 니플 패치 크기라고 한다면 확실히 사이즈가 엄청 작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커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굉장히 얇은 재질이다 보니까 더 커버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뗄 때 정말 아파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안 붙이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별로였던 제품이어서 여성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고요 남성분들은 제가 남자가 아니니까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다음 올리브영에서 볼 수 있는 게 또 이거 얘는 여성용 니플 패치고 5세트에 4,900원짜리 제품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일반적인 니플 패치 사이즈에 일반적인 동그란 모양이에요 제가 올리브영 이 스티커 타입 니플 패치를 정말 옛날에 써봤는데 이게 꽃 모양 그리고 겉에가 약간 코팅이 되어 있는 듯한 빤딱빤딱한 그런 재질이었거든요 올리브영은 이 니플 패치가 시즌 상품이래요 2018년 버전 2019년 버전 2020년 버전 이렇게 따로따로따로 여름에만 나오는 제품입니다 제가 구매한 건 2020년 버전이고요 얘는 부직포인데 두께감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부직포 재질이에요 이 뒤에 밴드 붙이는 부분이 상처 밴드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붙일 때 이렇게 다 뗀 다음에 붙이면 정말 붙이기가 힘들고 정말 잘 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붙일 때 꼭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착을 시키면서 쫙 붙여야지 조금 붙이기가 편하더라고요 얘는 가운데 이렇게 솜이 덧대어져 있어서 커버력은 꽤 좋은 편이고 밀착력도 굉장히 좋고 붙였을 때 땀이 나거나 해도 간지럽진 않고 우는 부분이 생겨도 거기가 덜 뜨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이거 뗄 때는 아 이거 좀 아픈데? 싶은 정도의 아픔이 있었어요 약간 두께감이 있고 사이즈가 그렇게 막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붙인다고 해도 찰랑거리는 티셔츠를 입으면 이 라인이 그대로 티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나시를 하나 더 떼서 입어야 좀 티가 덜 나는 근데 나시를 겹쳐 입을 거면 니플 패치를 뭐하러 붙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약간 아쉬웠던 제품입니다 물론 두꺼운 티셔츠, 빳빳한 재질의 티셔츠를 입을 때는 이 라인이 전혀 티가 안 나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이런 니플 패치를 살 수 있는 곳이 올리브영밖에 없다? 그러면 사겠지만 올리브영도 있고 다이소, 랄라블라룩스 전부 다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러면 저는 굳이 이거를 구매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은 이거 얘는 랄라블라에서 구매한 건데 얘는 두 세트에 2,000원이고요 얘는 제조 판매자명이 적혀 있는데 한국 시즈라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이게 올리브영 거랑 똑같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리브영 제품이랑 정말 흡사했어요 근데 올리브영 제품은 제조 판매자가 안 적혀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제 추측으로는 똑같은 데서 만든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떼어내서 붙여야 되는 제품이고 가운데에 솜이 더 떼어져 있어요 떼어낼 때 약간 끈적임이 남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딱 붙였을 때 가려움이 조금 느껴져서 이거 붙이면 안 되는 건가 싶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건 금방 가라앉기는 하더라고요 붙일 때 정말 많이 울어요 그 부분을 제대로 딱 붙이지 않으면 그 부분이 계속 점점점점 더 이렇게 들뜨더라고요 얘는 두 세트에 2,000원 올리브영 거는 다섯 세트에 4,900원 그리고 가끔 세일 행사 할 때도 있더라고요 올리브영 거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굳이 고르자면 올리브영 거를 구매하고 랄라블라 거는 딱히 구매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거 로프에서 구매한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외였던 제품이에요 얘는 원산지가 근데 중국이고요 가격은 다섯 세트에 3,900원 여태까지 나온 제품들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우선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게 아까 랄라블라 올리브영 제품이고 이게 로프 건데 확실히 로프께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가운데에 따로 솜이 덧대어져 있지는 않고 굉장히 얇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사용할 때 커버력이 되게 별로겠다 정말 티가 많이 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붙여보니까 그렇게 티가 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재질이 굉장히 얇고 엄청 부드러운 그런 부직포 재질이에요 거기다가 면적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붙여도 우는 부분 없고 들뜨는 부분도 없고 피부에 착 이렇게 밀착이 잘 됐어요 땀이 나도 가렵지도 않고 떼어낼 때 자극이 조금 있었지만 끈적임은 전혀 안 남고 그 자극도 아픈 정도는 아니고 그냥 떼어낸다 그 정도의 자극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 겉면에 옷이랑 이렇게 스쳐가지고 나중에 복풀이 좀 생겨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걸 재활용할 것도 아닌데 복풀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떼어내는 부분이 지금도 이렇게 보이는데 제대로 잘 안 떼져요 뗄 때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잘 떼야 되는 게 그게 약간 단점인데 다른 모든 장점들이 이 단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구매할 생각이 있어요 이 정도가 제가 이제 올리브영 랄라블라룩스 돌면서 사온 제품이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가성비 넘치는 니플 패치 만들기 뭐 이런 걸 봤어요 이런 약국에서 파는 그냥 의료용 테이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가운데 화장품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니플 패치를 만들어 써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써봤는데 일단은 그 떼 때 자극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괜찮았고 그리고 가격이 정말 저렴하고 집에 있는 화장품으로 그냥 사용하면 되니까 가성비적인 면에서는 진짜 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만들고 있기가 너무 귀찮아요 이게 제가 본 글에서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만 만들어서 붙여라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하면 이 윗부분 이 아랫부분 이 들 뜨는 부분이 굉장히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 화장품이 좀 두꺼운 경우에는 이 모서리마다 다 티가 나요 그래서 여기 여기 다 테이프로 더 떼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굉장히 여기를 길게 잡았는데 한 이 반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오히려 이렇게 길게 하면 되게 답답한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는데 못해도 이렇게 X살에 붙는 이 부분은 조금 짧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 붙어있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이 실리콘 패치도 한번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2019년 버전이거든요 이걸 또 세일을 해서 한 세트에 2천 얼마 막 이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두 세트를 구매를 해왔어요 꽃 모양 실리콘 패드가 들어있고 이 비닐 같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얘를 세척을 한 다음에 이 비닐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보관을 해야지 먼지가 안 붙어서 오래오래 쓸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도톰하고 그리고 스티커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덜 자극적으로 좀 더 커버력도 높게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일단은 이 올리브영에서 파는 실리콘 리플 패치는 복불복이 너무 심해요 제가 이거를 작년 것도 써보고 재작년 것도 써보고 했는데 어떤 제품은 진짜 붙이고 반나절도 안 돼서 길 가다가 떨어지겠다 이 정도로 접착력이 낮은 것도 있었고 어떤 제품은 진짜 한 3개월 그냥 매일매일 사용을 해도 어? 안 떨어지네? 이런 제품도 있었어요 스티커 타입을 붙이기에 너무 힘든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이런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습기가 차거나 땀이 차거나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땀이 많은 분들은 조금 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붙는 옷 같은 거 입을 때 쓰면 이렇게 밑에가 덜 떠도 좀 덜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 옷 입을 때 쓰는 게 좋고 오히려 이렇게 헐렁한 옷 입을 때는 얘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2020년 버전 리플 패치 리뷰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 리플 패치가 정말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좀 더위를 덜 탈 수가 있어요 리플 패치를 뭘 살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들에 대해서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다 답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